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차로에 몇 개 마르세요? 몇 개요? 바쁜 날은 300개 바쁜 날은 팔이 너무 아파요 300개 어떻게 싸요? 1분에 1개씩 싸야해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싸셔도 되겠네 무슨 요일이 제일 잘 돼요? 일요일?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월 시금치 넣는 거 요새 처음 봤어요 엄청 비싸잖아요 시금치가 금값이에요 금값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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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